혈액순환 이상지질혈증과 동맥경화에 대해 알아봅시다. 노년기의 혈관건강관리방법 젊었을 때는 혈관에 탄력이 넘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만 나이가 되면 과음, 흡연, 비만, 운동부족 등에 의해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 결과 뇌나 심장 등에 공급돼야 할 혈액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면서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내열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싱겁게 드시고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육류는 갈비나 닭다리 같은 포화지방이 많은 부분을 피하고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흰밥 대신 현미, 보리 같은 통곡물로 드시고 채소류나 해조류 등 섬유소가 많은 식품과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흡연은 혈액 흐름을 방해하고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 등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중년기 이후부터는 정기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가족력 등 다른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은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